슈퍼주니어 the last man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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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너 지금 왜 머리가 그렇게 딸랐어 순박해져 있냐 아직까지 형이 전화번호 몰라 이건 서로 피차일방 하자 나도 네 전화번호 몰라 오늘 서로 옛날 번호를 갖고 있어서 너도 여기 살다가 결혼한다고 나가고 너는 아니야 그때 아니야 형 얘 엉덩이를 형 야 그만해 나와봐 한번 해보자 형 알아 알아 사실 이제 더 딸기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어 진짜 먹을 거야 진짜 먹을 거야 아니 그래서 진짜 먹을 거야 아니 그래서 누군 마사지하고 누군 딸기 닦고 오디오 감독님 안 그만둔게 용하다 내가 왔을 때 스트리밍 좀 줄은 것 같은데 아 너무 아프다 어쨌든 사실 오리지널보다 좋을 순 없단 말이야 뭐든 아니야 창조의 어머니는 모방이라고 그랬어 맞아 모방의 어머니는 창조 창조의 어머니 창조의 어머니 뭐 좀 다른 것 같은데 창조 창조의 어머니는 모방 창조는 틴탑 신화창조지 아 아 뭐 아직도 먹냐 모방의 어머니는 창조 안 돼 토끼냐 모방의 모방의 어머니는 창조 아니야 아니야 창조 모방의 모방의 모방이야 바보들만 기존 코멘트를 아니다 출동하는 지금까지 청담동 슈퍼주니어 숲소에서 김희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강남 cole 김희철 고마那我們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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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것도 정말 싫어 내가 이랬어? 얘가 이랬잖아 내가 뭐했다고 오빠랑 있으면 이런 일만 다 생기잖아 뛰어서 와서 넘어선 되면 나한테 그래 오빤 뒤로 가면 저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야 물아, 물아! 물아, 물아! 너 물아, 물아 단풀은 랩으로 싸면해 너둔 끝 끝 끝 끝 끝 끝 끝이 말이잖아 난 싫어 난 싫어 난 싫어 자, 벌이 싸, 똥 싸, 싸 이제 노래가 뭐야? 우울할 때 똥 싸 우울할 때 똥 싸 우울할 때 똥 싸 우울할 때 똥 싸 허허허허 우울할 때 똥 싸 허허허허허 우울할 때 똥 싸 허허허허허 우울할 때 똥 싸 이게 이 사진에 담긴 그런 사연이 있어요 형과 사진에 한 거니까 동행에다 샤워를 하는데 반바지를 입고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고는 자 이제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동해가 문을 이렇게 따고 들어오더니 저를 막 핸드폰으로 찍는 거예요. 저 알몸인데 아 뭐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쫓았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다 씻고 나서 이제 동해가 씻을 차례가 돼서 동해가 씻고 있는데 제가 또 문을 이렇게 따고 들어왔어요. 따고 들어왔는데 얘가 이미 제가 찍을 걸 알고 반바지를 입고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석박지 마시겠습니다. 석박지 마시겠습니다. 얘기 좀 해줘. 같이 해. 하나 둘 셋 석박지 은혁은 예전에 어떤 운동이었어요? 사물놀이 사물놀이 굉장한 위험성이 필요한 사물놀이 예성 곤충체증을 간편한 고인 spur 두연 수학부였습니다. 그래서 수학 이쁘 내용 선에서 마른이가 두근두근한데 어디 가나요? 아니 이거는 동해씨가 좋아하는 도시긴데요. 이 정도로 동해씨가 제일 많이 갔던데 그 동혜씨가.. 시원씨가 제가 마음을.. 시원씨! 네 저 앞에 뭐가 도착한 것 같은데요? 시원씨! 네 저 앞에 뭐가 도착한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야! 야 이거네 은혜씨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는 몇 정도 걸리냐고 그건 아내가 결정할 겁니다 그건 아내가 결정할 겁니다 자 아 좋다 사랑하고요 동혜 넌 너무 나랑 안 맞아 하하하 갈라쓰자 잘 맞추면 되잖아 여기까지 즐거웠어 넘고 추위도 잘 못 참아서 봄이 제일 좋아요 따뜻한 남자입니다 봄은 너 싫어하는데 어? 봄이에요! 여러분들을 못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할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구요? 제가 뽀뽀해 드릴게요 네 오! 오! 아니 지금 뭐예요? 지금 예성이가 겨울에는 항상 비디오 없으면 볼일을 못 봐요 예성이가 웃음을 하러 가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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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깜짝이야 사과하고 있잖아 아 뭐 사탕이야 사과하는데 빨리 나가 빨리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다른 연예인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왜 하는 거야 우리는? 넌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넌 왜 이렇게 말해? 넌 네가 다른 얘기를 해봐 이동현 말 안 할 거면 카메라 이쪽으로 하나 떼잖아 너무 아까워 이거 너무 아까워 카메라 지금 아까 보니까 계속 카메라에 의식하면서 턱선 이렇게 잡고 있어 안 갈 사람이 설이 형이랑 그걸 못 봤다니 원래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져 아 예능 아 아니다 아 아 저 혼자 망하고 있어 별풍초? 별풍초? 아니 그러면 그 가시는 좀 따갑지 않나요? 어 진짜? 아 진짜 해 제품 사각이다 진짜 베찌를 너무 낫바라는 거 아닌가요? 자 베찌는 베찌 나한테 잘해줄 필요도 없어 나 다 까먹을텐데 잘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야? 누가 치우게 먹으래? 누가 치우게 먹으래? 애정을 넣어서 때릴 것 같은데 이걸로 때려야 되나요? 그럼 뭘로 때려요? 입술로 때려야 되나요? 갓블레스 유다 갓블레스 유 오마이갓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요? 이거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담고 가죠 그냥 이거 안 나와 또 버릴게요 이거 I love 스위스 런 그래야 돼요 형? 재미로 하나 아니 야 이게 실제로 실제로 슈퍼주니어의 모유진 시티 하고 시즌 2 아 나는 아니 넘긴 거야 넘긴 거야? 넘긴 거야 넘긴 거야? 아 얘 진짜 눈 아 얘 진짜 눈 사장님이 없어 나는 사장님이 너무 다져오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 난 책 읽어 난 책 읽어 책 읽어 책 읽어 야 너무 진짜로 진짜로 내일도 운동 해줘야 된다 책 읽으면 책 읽으면 아니 넌 지성이잖아 근데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등산해요 등산 옛색은 네가 언제 등산을 해? 나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이다 인증해? 언제 인증해? 야 인증하기 인증하게 왜 현재 등산 음 아니 이거 나 이상해 하야야야야 하이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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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아 늘나 안 뭐래 아 늘나 음 아 늘나 아 소리들어 아니 아니 불륜은께서 너희를 틀어주셨네 그럼 축만추면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라이브 할 필요 있어요 뮤직뱅크에서 라이브 하잖아요 나 혼자 주저리방이에요 사장님 사장님 걔도 끈기 진짜 없더라 한 번 불렀으면 참아라 냉냉 먹을 사람 조금 있다가 물 냉도 하나만 물 냉도 하나만 오늘 저녁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너 누구에요? 나 여자친구 너 누구야? 나 여자친구 여자친구? 네 오우 놀라스 저 여자친구 다이어트 말이 맞습니까? 예 말이 맞습니다 우리 둘만 방송하는거야? 그냥 하면 돼요 신경쓰지 말고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I'm a love star 랍스타 랍스타 있어요 랍스타 있어요 오 야 무서워 잘 보여? 야 너 머리에 오케이 나 이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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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연상과 연안 좀 차이점이 있어요? 우선 힘이 넘치고요 제가 빨리 지쳐요 예를 들어서 왜 지쳐 아니 그런걸로 말해줄까 우리 아무 생각도 안했는데 이거 방송 돼요? I don't get better 난 너의 꿈에 안고 날아 푸른 달이 향해 날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